이번 시간에는 헌법재판소의 권한과 관련돼서 각각의 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권한쟁심판, 헌법소원심판, 위탄정쟁소의 소송절차와 관련돼서 소송이 전반적으로 어떻게 흘러가는가를 민사소송을 기반으로 해서 각각의 소송절차를 한번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이 소송절차가 머릿속에 들어와 있어야 글로서 쭉쭉 나열되어 있는 의미가 어떤가를 받아들일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려도 한번 저랑 같이 소송절차를 전반적으로 훑어보고 그 다음에 민사소송하고 행정소송하고 어떻게 다른지 그 다음에 헌법소송하고는 어떻게 다른지 한번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같이 가져보겠습니다. 이 자료는 제가 또 카페에 올려드릴 테니까 이 자료 다운받으셔서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거예요. 그래서 먼저 민사소송절차를 같이 보실 건데 매도인하고 매수인이 있어요. 어떤 집을 부동산을 이제 갑이 의뢰계 만약에 판다고 해요. 그러면은 보통 계약을 맺죠. 매매계약. 그래서 이런 거는 법률행위라고 해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근대의 가장 큰 특징이 개인이 강조되죠. 그 다음에 어떤 인간 신의 어떤 중세까지 신의 어떤 그 어떤 어가 그 다음에 중세 봉건제 그 다음에 장원을 위주로 해서 이렇게 진행되는 어떤 경제구조가 그걸 다 깨트리고 개인이 이제 어떤 인간의 어떤 존엄성 그러니까 인간이 굉장히 능력이 굉장히 좋다. 각각의 개개인은 충분히 자기 의지대로 자기의 가장 합리적 인간을 전제를 해서 가장 자기에게 이익되는 대로 행위를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의사의 합치에 맞도록 내버려 두면 알아서 그 어떤 재화와 용역 이런 것들이 제대로 교환되고 매개되고 하면서 필요한 곳에서 어떤 생산을 담당하니까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한 거죠. 그래서 의사의 합치가 가장 중요해요. 법률행위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효건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어떤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법률행위를 하게 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계약이에요. 그래서 갑과 을이 어떤 부동산을 사기로 해서 계약을 딱 맺으면 요게 맺게 되면 요 갑과 을의 관계가 평상시 그냥 아무런 관계가 아니다가 요 계약을 맺는 순간 요게 갑과 을 사이가 이제 법률관계 법률관계로 이렇게 딱 묶이는 거죠. 그러면 이제 법률관계는 법에 의해 규율되는 생활관계예요. 지금은 이제 계약은 민법인 거죠. 그러니까 민법에 의해 규율되는 생활관계. 그러면 매도인은 이제 계약에 의해서 일단 매수인은 집을 샀으니까 요 부동산 이전 등기 청구권을 갖는 거고 매도인은 매도인은 매매 대금 지급 청구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채권이 서로 간에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런 채권이 발생하고 또 채무가 발생하는데 그거를 이행하지 않게 되면은 채무불이행 책임을 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갑이 이제 을에게 이제 등기까지 딱 해줬는데 을이 매매 대금을 갚지 않는 경우에 갑은 자력구제가 허용되지 않죠. 그래서 법원의 소송을 통해서 매매 대금을 지급을 해달라는 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갑이 원고가 되고 을을 피고로 해서 법원에다가 얘가 매매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니까 이거를 그 지급 청구를 구합니다. 그러면 법원이 이제 을로하여금 갑에게 판결을 통해서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리면 그 판결문이 나중에 그 집행권원이 되는 거예요. 집행권원이 돼서 그 여러분 이제 그 법원 행정고시라는 시험이 있어요. 그 법원 행정고시를 그 통과하게 되면은 특히 이제 등기직 그러니까 여기에 합격하신 분들이 이제 법원 사무관으로 이제 법원에서 법원 행정처 이런 데서 일을 하시다 그분들이 그 이제 그 이제 일은 다 정년이 되고 퇴직을 하시면은 예전에는 집달이라고도 불렀는데 집달관이 돼가지고 이 집행을 하는 거예요. 가서 그 이 집행권원을 가지고 근데 이 판결문이 집행권원이 돼서 그거를 이제 이렇게 집행을 이제 실행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굴러가요. 그래서 이 소송관계를 다루는 법이 민사소송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와 관련된 걸 다루는 법이 민법이고 실체법이고 요 법원을 통해서 소송을 통해서 요거를 받아내는 과정이 민사소송법이고 이 판결문을 가지고 집행하는 거를 민사집행법 요거는 이제 법무사 시험 치시는 분인데 요 법원입니까 민사집행법을 공부를 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흘러가는 게 이제 민사와 관련된 어떤 체계고 그랬을 때 자 민사소송 절차 아까 돈을 갚지 그러니까 매매대금을 갚지 않을 때 일단 법원에다 소장을 제출해요. 그러면 이제 법원에서 소장을 심사해. 소장에서는 이제 뭘 보냐면 아 원고 피고가 제대로 돼 있는가 뭐 변호사 대리인 그러니까 변호사는 뭐 누구누구인가 그러니까 그런 거 인지는 제대로 냈는가 그러니까 소장 심사를 해서 만약에 소장이 원피고가 제대로 적시가 돼 있지 않다든가 그러면 보정명령을 하고 보정명령을 고쳐서 다시 제출해라 그랬는데 그걸 이행하지 않으면 소장 각하 명령을 해서 그냥 소장 심사 단계에서 그냥 처리해버리는 거 그 다음에 요걸 통과를 하면 피고에게 소장 두 번을 송달을 해요. 그러면 그때 이제 소송개속이 발생하는 거예요. 소송개속이라는 거는 소장을 제출하면 통해서 이제 소가 개시되고 나서 소송이 종결하기 그 과정을 소송개속이라고 하는데 법원이 판결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소송개속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이제 소송피고는 답변서 제출 의무가 있고 그 다음에 변론 준비 절차라는 게 있는데 일단 변론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그 변론 준비기일이라고 해서 판사가 이제 그 양쪽을 다 그래서 당신들 증거 이렇게 다 제출해라. 그래가지고 1회 변론 그러니까 한 해만에 이게 다 끝내기 위해서 이제 변론 준비기일을 여는데 요게 이제 종례 원래는 이제 이게 필수적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이제 나중에 임의 절차로 바뀌어서 이제 한 번만에 딱 끝내려고 했던 요게 이제 실질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죠. 아무튼 변론 준비 절차를 거쳐서 변론 기일에 당사자들이 주장 입증을 하고 근데 여기 변론주의가 적용되고 그 다음에 사실에 다툼이 있을 때는 이제 증거에 의해서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변론 종결을 통해서 변론 종결이 이제 기판력이 표준시가 되고 판결을 선고해서 이제 판결 그러니까 청구를 인용한다거나 청구를 기각하거나 소각각 판결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판결이 이제 나중에 확정되게 되면 기판력이 발생하는 거죠. 소송, 인사소송 절차가 이렇게 흘러가요. 인사소송 절차가. 그래서 잠깐 요거 들어가기 앞서서 그래서 다시 그거를 이제 글로 이렇게 쭉 풀어놨는데 그러니까 1단계에서 소장 적식 심사 아까 원고는 소장을 제출할 때 이제 적식을 갖춰야 되는데 소장이 방식에 맞는가를 여부를 심사해서 원고 피고 그 다음에 뭐 인지를 이렇게 제대로 냈는가 심사에 만일 적식을 갖추지 못했다면 이제 보정을 명하고 보정에 불응하거나 적식을 갖추지 못하면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 그 다음에 2단계로 소위 적법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적법요건 심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적식이 확인된 후 법원은 소송요건 존부에 대해 심리하는데 소송요건은 소가 적법반칙을 맡겨야 가치추할 사항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제 직권조사상으로서 법원에 관한 소송요건하고 당사자에 관한 소송요건 그 다음에 소송물에 관한 소송요건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이거 뒤에서 보실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 적법요건을 먼저 심사를 하고 그 다음에 소송요건 심리가 이걸 먼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구 이유가 없음이 아주 명백하다고 하더라도 이거부터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단계로서 이제 본안 판단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청구 이유 유무의 심리라는데 소송요건을 갖춘 소에 대해서 법원은 본안요건을 심리해서 하는데 본안요건이란 원권 청구를 이윽게 하는 실제법상의 요건을 말해요. 그래서 일단 법원은 주장 자체의 정당성을 심리해서 원권의 주장이 그 자체로 이유가 없다면 증거 조사를 할 필요 없이 청구 기각 판결을 하는데 보통 이런 경우는 드물게 왜냐하면 보통 이제 변호사를 소송 대리인을 이렇게 참여를 시키니까 그 다음에 주장 자체로 이유 없는 경우가 아닌 때는 증거 조사 다툼 있을 때 증거 조사를 통해 그 사실의 존부를 밝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피고의 주장 사실이 모두 입증이 되지 않았다면 그걸 소위 말해서 진이 불명인 상태라는데 이때는 증명 책임의 규정에 따라 재판을 하는 거예요. 소송 절차가 이렇게 흘러가요. 이렇게 이렇게 그 다음에 요 내용은 신정은 변호사의 민사소송법 교재를 참고로 해서 제가 요약을 했어요. 그 다음에 요 자료는 유튜브 자료실에 올릴 테니까 참고를 하시면 될 거예요. 이렇게 가는데 그러면 이제 아까 이제 지금 민사소송과 관련돼서 다시 소외 적법요건과 관련돼서 법원에 관한 소송요건 당사자에 관한 소송요건 소송물에 관한 소송요건 이렇게 돼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민사소송에서는 법원에 관한 소송요건 당사자에 관한 소송요건 소송물에 관한 소송요건과 관련돼서 보통 이제 법, 당, 물로 이렇게 외우죠. 그래서 법원과 관련돼서는 재판권이 있어야 되고 관할권이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당사자와 관련돼서는 당사자 능력 당사자 적격을 갖춰야 되고 소송물과 관련돼서는 소송물이 특정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소외 이익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소송요건과 관련돼서는 민사소송에서는 이런 그러니까 법원 당사자 소송물과 관련돼서 이런 요건을 충족시켜야 되고 재판권과 관련돼서는 국제재판 그러니까 섭외사건 그러니까 외국과 관련된 사건과 관련돼서 국제재판권이 한국법원에 있느냐 그거 관련된 논의이기 때문에 다른 소송에서는 그닥 많이 살펴보지 않아도 왜냐하면 행정소송이나 헌법소송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거니까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관할이라든지 당사자 능력 당사자 적격 그 다음에 소송물 소외 이익 이런 것들이 다른 행정소송이라든지 권한쟁이 심판 그 다음에 헌법소송은 저기서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행정소송에서 보통 이렇게 박도원 강사님 강의 들으시면 대원, 소, 피, 재, 임, 관으로 이렇게 해서 두 문자를 따주시죠. 그래서 대상 적격 소송물 특정과 관련된 소송물과 관련된 거예요. 원고 적격은 당사자 능력, 당사자 적격이 포함돼서 가치가 논의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외 이익은 여기서 가져온 거고 피고 적격은 역시 당사자 적격 당사자 능력과 관련된 거고 그 다음에 재소기간 민사소송에서는 소멸시효 기간이라든지 재적기간 재적기간은 출소기간이라고 하는데 그 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언제든지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행정소송이라든지 권한쟁이라든지 헌법소송은 공법상의 소송들이잖아요. 이런 거는 공법상의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할 필요가 있어서 단기간에 이렇게 하도록 규정돼 있죠. 그래서 재소기간 논의가 있는 거예요. 민사소송과는 달리 그 다음에 행정소송 같은 경우에는 행정심판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거를 예전에 필요적 전치주의를 취한 경우도 있었는데 개정에 대해서 임의적 전치주의 행정심판과 관련돼서 그 다음에 관할 이런 논의가 있는 거고 권한쟁이 그래서 대원, 소피, 재임인간으로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권한쟁이와 관련돼서도 마찬가지로 당사자 능력, 당사자 적격 그 다음에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해 이거는 소송물과 관련된 거죠. 그 다음에 권한이 침해당한 경우에 당사자 적격과 아마 관련돼죠. 그 다음에 권리보호이익은 소외이익 그 다음에 청구기간 공법상에서 소송에서는 법률 공법상 법률 관련된 조속기 확정시키기 위해서 기간의 제한이 필요하다 조수 다 가져온 거예요. 그 다음에 헌법성원 그래서 권한쟁이는 이 교재에도 이렇게 돼 있는데 당당처 침권기로 기억을 해주세요. 당사자 적격 처분 또는 부작위 권한은 침해 권리보호이익 청구기간 당당처 침권기 그러니까 살해용으로 대비하시는 분들은 쓸 일이 있어요. 그 다음에 헌법성원과 관련된 이거는 거의 다 외우실 거예요. 청공기 자기관련성 직접성 현재성 보충성 헌법성원의 특이한 거죠. 보충성 다른 권리구제지를 다 밟고 최후적으로 들어오라는 거고 그 다음에 권리보호이익 변호사 강제주의 이것도 특이한 경우죠. 그 다음에 청구기간 그래서 청공기 자기관련성 직접성 현재성 보건변기 이렇게 해서 기억을 청구기능력 그 다음에 공권력 행사는 소속물과 관련된 거고 기본권 침해 그 다음에 자기관련성 직접성 현재성이 이게 당사자적격과 관련된 거죠. 이건 당사자능력과 관련된 당사자능력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용어를 청구기능력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충성 권리보호이익은 소위과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청구기간 이렇게 해서 소송요건을 기억을 하시면 답안지를 다 채울 수가 있어요. 이거를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겁먹지 마시고 각각에 대해서 행정소송도 마찬가지고 민사소송도 마찬가지로 각각의 요건에서 논의되는 특정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행정소송에서는 사례용으로 딱 났을 때 행정소송의 요건을 이런 것들을 갖추어야 되는데 문제에서는 사항과 관련돼서 뭐가 쟁점이긴 바 그거와 관련돼서 논의를 하겠다 하고 나머지를 채워주시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다른 것도 답안지 그래서 한 번만 써보시고 거기에 그 틀에 맞춰서 이렇게 쭉쭉 써나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사례집을 배정하는 자금을 이렇게 여러 과목을 해봤는데 헌법 같은 경우는 가장 많이 보시는 암기용 자료로 가장 많이 보시는 김유한 강사님의 예전에 300이라는 그런 거 하나만 딱 있으면 그거를 가지고 어떤 사례가 나와도 그냥 거기에서 쭉쭉 집어넣기만 문제 제기하고 사례 해결만 이렇게 맞춰서 나머지는 그 이거대로 그냥 쑥쑥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겁먹지 마시고 그냥 이걸 하나의 틀로 그냥 확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먼저 헌법재판소의 권한과 관련돼서 위험법률 심판권부터 같이 보실게요. 후추장소의 권한과 관련돼서